이 행정처분이 시험에 두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사유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죠.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협회 그 다음에 보축에서 수수료, 업무 위탁,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 교육제도 오히려 보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두 문제 이상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형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별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별금, 500만 원 이하의 사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이거 단순히 암기하는 건데 여기서 두 문제. 그래서 우리 공영회사법에서 가장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게 행정처분하고 행정벌입니다. 두 문제, 두 문제에서 내 문제니까 10점이죠. 이 10점을 포기하고는 고득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돼요. 이건 사실. 제가 암기하라는 말은 거의 안 했는데 거부감을 느끼니까. 사실은 1차 과목도 일정 부분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민법 같은 것도 시험을 보면 이해해가지고 내 사례를 생각하고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자 하면 시간이 없어서 풀 수가 없어요. 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행정벌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암기한다고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아마 특히 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학원 다니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앉아있지만 인터넷에 컴퓨터 보고 저도 남의 강의를 많이 들어봅니다만 인터넷으로 한 시간 들으면 거의 졸다가 일어나면 다 꺼지고 없고 이렇게 하지 끝까지 제가 들어본 게 별로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투쟁에서 토인비도 역사는 아와 피와의 투쟁의 역사라고 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문제인데 모두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은 깨지지 않는다고요. 기출문제 틀을 얼마 전에도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님 시험 출제위원장을 하셨었는데 교수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걸 계속 강조한다더라고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이거 안산에서 자매 보조원 자매 두 명이서 70억 사기쳤다 이런 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정확한 사건은 개요는 모르겠어요. 저도 파악은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70명에게 100명 정도에게 전세가 한 안산에 오피스텔이 7, 8천만 원 하나 봐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세입자들은 월세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선호하고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7천만 원 가지고 있어봐야 은행 넣어봐야 돈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50만 원 받아도 훨씬 유리하죠. 주인을 월세로 받으려고 하고 세입자는 전세를 주려고 전세대금 대출 받으면 은행 이자로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장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지금 월세는 내놓은 사람이 많은데 월세 찾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전세만 찾으니까 또 실장하면 이거 한 건 해야 5대5로 먹기로 했으면 끈 수가 있어야 월급을 받는데 그러다가 이거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차라리 전세 받아가지고 월세로 주고 이 돈 투자해가지고 내가 다른 데서 벌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돌리막기를 해야 되잖아요. 월세를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들 70억을 사기쳤다고 하는데 지금 돈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가족 계좌까지 다 추적해도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다 돌리막기하는데 다 넣었다고 하거든요. 생활비 쓴 거 빼고는. 실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남았을 수 있어요. 돌리막기하는데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명이 70억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은 얼마 가입했겠어요. 1억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7천만 원씩 100명에게 주는 게 아니라 100명 손해 입은 사람 다 합해서 1억밖에 안 돼요. 우리 1억 보증 가입하면 그 중개업소에서 1년 동안 손해 입힌 걸 다 합해서 1억까지 배상해 준다는 뜻이에요. 건별로 1억 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계약 한 건 할 때마다 보험을 그러면 따로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 한 건 할 때마다 보험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1년 동안 드니까 1년 동안 사고 일어난 거 다 합해서 1억이에요. 그래서 어뢰인들은 사실상 보험금을 받기가 힘들죠. 받으려면 소송해가지고 성소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데 판결문 받으려면 변호사비만 해도 한 500만 원 들어가잖아요. 500만 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백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70명이 다 한다고 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손해배상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1번에 1번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 중개행이어야 합니다.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 과실 중개행이 동그라미하고요. 과실은 경미한 과실든 중대한 과실이든 상관없죠.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이런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 들어간 게 딱 두 번 나온다고 했어요. 민법에서 착오로 취소할 때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취소 못하죠. 착오로 취소 못한다고요. 그다음에 또 중대한 과실이 어디에 있냐면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중대한 과실 딱 두 번 나와요. 그 외에는 전부 모든 과실입니다. 모든 과실이니까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상 손해. 재산상 동그라미 하시고요. 정신적 손해는 공인융계사법상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지시대명사. 그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손해라는 말은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안산의 자매가 70억의 손해를 입혔다. 70억의 손해를 입혔는데 보험은 1억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70억 다 배상해야 돼요. 계약공개사가. 이론적으로는 배상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돈도 없을 분들은 안 하겠죠. 그럼 안 하려면 그 계약공개사는 죽을 때까지 자기 통장에 돈도 입금 못 시켜요. 마음대로. 입금 시켜버리면 빼갈 수도 있잖아요. 소송해가지고. 만약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쫓기면서 살아야 돼요. 돈도 자기 통장에 입금 못 시키고.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중개업하다가 손해 입혔어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 당하니까 도망다니는데 간호사 하는데 밤에. 그것도 정규 간호사는 못하겠죠. 조그마한 병원 이런데 간호사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월급도 못 받고 동생 이름으로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병원의 원장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돈도 자기 통장으로 못 받고 동생 통장으로 달라고 텔레마케팅 이런 것밖에 못해요. 정규 지급은 다니기 힘들잖아요. 대기업 같은 데는. 왜냐하면 자기 통장으로 돈 들어오면 다 압류해가지고 빼가버릴 수 있잖아요. 통장 압류해버리면 내가 입금 시키는 못 찾죠. 그러니까 손해 안 입히도록 조심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자꾸 손해 입힌 것만 사고 난 것만 전화를 오니까 하루에 한 것씩 전화 받아요.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입히는 게 이게 분쟁이 생기는 게 많다고요. 이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입니다.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고요. 따라서 사장 예식장 가는 사이에 실장이 혼자서 손님 받아가지고 설명하고 계약 체결 당장 하겠다고 하니까 사무소에서 안 하고 커피샵에 나가서 밖에서 계약 체결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손님 왔다 간 거 본 적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왜? 확인 설명을 중개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중개행위 장소 제공했으니까. 자격증 빌려준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나는 자격증 빌려줬지 그 사무소 가본 적도 없다. 그래도 손해배상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거의 사무소가 대부분은.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이 말은 3개 다 가입해도 되고 3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됩니다. 시중에 모의고사에 보면 3중에 하나를 택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제 나와가지고 5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X입니다. 택 2 해도 되고 택 3 해도 된다고 반드시 택 1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는 택 1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법조문에 있는 이대로 출제됐다고.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4번 법인이 3개 분사무소가 있고 주된사무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4억 가입하는 게 아니라 5억 가입해야 되죠. 왜 그래요. 주된사무소 본사 2억 이상 가입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국토부 유권해석은 분사무소가 3개고 주된사무소가 하나가 있으면 주된사무소는 2억 가입해야 되니까 주된사무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5억이잖아요. 이게 주된사무소의 주된사무소 본사. 본사는 2억 이상 가입해야 되잖아요. 분사무소 각각 1억이니까 5억이죠. 그럼 5억이면 이 분사무소 하나에서 분사무소 하나는 1억밖에 가입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만약에 손해를 6억을 손에 입혔어요.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주된사무소 2억 합하면 5억이잖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5억 배상해준다 1억 해준다 6억 다 해준다 답은 뭐예요. 답은 5억 배상해준다 육권해석은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 분사무소가 여러 개 있는 법인에서 계약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법인은 또 이게 사고를 여러 건이 법인은 계약을 많이 하니까 사고가 여러 건이 날 수 있잖아요. 여러 건 나면 다 합해서 6억이잖아요. 5억이잖아요. 5억 가입했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분사무소가 여러 개면 계약 건수가 더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출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주된사무소 2억 원 이상 다 합하면 5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4억이 아니고 5억입니다. 5번은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했죠. 손해액 전부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1억밖에 안 했는데 손해 3억 입혔으면 3억 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럼 3억 손해 입혔으면 1억은 보험회사에서 물어내고 나머지 2억은 개인재산으로 물어내야 되겠죠. 보험회사에서 배상한 1억마저도 구상권 행사잖아요. 그럼 결국 계약 공개사가 다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구상권 행사하는 거 일반 국민들도 모르고 현업에 있는 계약 공개사들도 모르는 경우 많더라고요.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나는 보험 들어놨으니까 1억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착각하더라고요. 구상권 행사죠. 왜 한다고 했어요. 고의도 배상하니까 일부러 손해 입힌 것도 배상하는데 구상권 행사 안 하면 일부러 손해 입혀놓고 내가 손해 1억 입혔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써주면 보험금 탈 수 있잖아요. 그럼 보험금 타가 나눠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합니다. 1번의 답 4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이 기출문제도 논란의 대상은 됐던 문제인데 이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1번은 권고해야 된다. 권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때까지가 아니라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두 군데 틀렸습니다. 1번은. 2번은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6번에 보면 맨 밑에 16번에 맨 밑에 보면 예치 명의자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개공원 신체 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공원 신체 보전 개공원 신체 보전 예치 명의자입니다. 7명. 개업 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이행관리 전문 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그래서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은 계약금 등의 반환 재무 이행 보장 제도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한다는 명문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할 수는 없고요. 다만 명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입업 또는 입업에 의한 명령 위반은 업무 정지할 수 있죠. 해석상 업무 정지는 가능할지언정 등록 취소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도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의뢰한 개업 공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개업 공개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개업 공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지금 5번은 매도인이 매수인 돈 주려고 하는데 나 안 받을 거야 등기 완전히 넘겨주면 그때 받을 거니까 예치해라. 이렇게 개업 공개사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겠죠. 그렇게 요구하면 개업 공개사는 매수인이 돈 준다고 하는데 받으세요. 준다고 하는 거 왜 자꾸 예치하라고 합니까. 그 예치하려면 또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매도인은 자기 돈 받아가려고 하지 나 돈 안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준다고 하니까 매수인이 지금 준다고 하는데 굳이 외치할 필요 있습니까 하고 해도 된다고요. 4번이 이제 답인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6번에 맨 밑에 보니까 예치기관이 누구라고 돼 있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라고만 돼 있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오라고 나왔다고요. 즉 금융기관에 최신관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도 약간 논란의 여전이 있는데 어쨌든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이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말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금융기관이니까 최신관서도 포함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이 3번 보수입니다. 보수. 중계보수인데 1번 보수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고요. 보수는. 옛날에는 계약 승리만 되면 보수받을 수 있었죠. 지금은 개정돼가지고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적 잔금 치러야 보수받을 수 있다. 지금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도권에는 거의 잔금 치러야 받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 전라도나 이런 일부 지역에는 거의 계약 승립되면 바로 달라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정을 하면 받아도 상관은 없죠. 개혁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빨리 받는 게 좋을 거고 어뢰인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늦게 주는 게 좋겠죠. 돈 다져버리면 서비스 제공을 잘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겠죠. 중계보수 다 받으면 신경 안 쓰잖아요. 개혁공개사들이. 그 다음에 3번에 2번입니다. 사무소 소재지와 주택의 소재지 즉 중계대상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시를 들었었잖아요. 옛날에 이론할 때 예를 들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중청남도 천안시에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 이런 경우에 분사무소에서 중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를 중계했을 경우 어느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했어요. 중청남도조례라고 했죠. 천안시조례가 아니고 시도조례니까 천안시는 도지사급이 아니잖아요. 아무 말 없이 시도조례면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조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 기준이다. 사무소 기준. 중계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니고 사무소 기준으로 중계보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거래당사자 간에 중계보수 부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당사자 상방이 각각 부담한다. 상방 각각 동그라미 넣었어요. 상방 각각. 상방 각각입니다. 그러면 매도인 100만원, 매수인 100만원 이렇게 최고 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매도인한테만 200만원 받았어요. 매수인한테는 안 받고 법 위반이다. 아니다. 판례는 위반? 아니다. 어차피 계획공개사는 누구한테 받든 합계가 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이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매도인이 복비는 내가 내줄게. 매수인한테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매도인 혼자서 매수인 끝까지 부담을 했다 하더라도 공개사포 위반은? 아니다. 판례가. 미국에서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전부 매도인한테만 받는다더라고요. 관행이. 제가 미국 법조문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 거래 관행은 매도인한테만 받고 매수인한테는 안 받는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행이 양쪽 다 받죠. 지금 현재. 쌍방 각각 받습니다. 우리는 최대가 0.9%인데 미국은 최대가 4%에서 8%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50개 주가 주별로 다 다르죠. 별도의 나라니까 유나이트 스테이트 미 합중국이잖아요. 여러 나라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데 8%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게 아니니까 한쪽에 8% 받으면 나누면 4%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에스크로 수수료 이런 게 0.4% 정도 들어가고 이러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보다는 많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중계보수는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오히려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변호사들처럼 교육공개사 통해서 하면 사고 절대 안 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대가를 지르더라도 올 거 아니에요. 중계사무속. 그런데 뉴스에 안산에 사기 사건 일어났다. 창원에 또 오피스텔 사기 사건 났다. 최근에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공신력이 실추되니까 자꾸 하는 일도 없고 사기꾼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진다고요. 절대로. 실제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안산에도 보조원들인데 사람들이 보조원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중계업 하는 사람이 사기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3번의 답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계사무속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계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 약정도 유효하다 했는데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무효입니다. 업자. 업으로 했다는 말이죠. 직업으로. 여기도 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4번에. 중계업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업을 하는 것은 무효지만 업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다면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러나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인중계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계에 있어서 중계인위가 거래계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계사가 거래계약 성립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는데 의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중계보수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중계를 했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 월드에 알던 사람이다. 다른 개업공인사 통해서 의뢰받았다. 이런 식으로 의뢰했다 하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쉬워요. cctv 누구든지 보여달라면 보여주더라고 누구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입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리사무소에 가서 보여달라니까 cctv 다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자전거를 한번 잊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cctv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가지고 갔는데 그림만 보고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이야기하고 하려다가 그냥 안하고 말았어요. 누군지 봤으니까 좀 무서워서 혹시 강도가 왔나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어쨌든 아파트는 그래서 괜찮은데 토지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토지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현장 답사 확인서 이런 걸 봤습니다. 현장 답사 확인서 보통 현장 답사를 하면 몇 개 정도 하냐면 한 세 건 정도 많이 안 보여주잖아요. 토지 같은 거 땅 본다고 하면 한 세 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1, 2, 3번 번지 지번 적고 위부동산을 아래 박용덕 계획공개사를 통해서 현장 답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러 가는 사람 이름 적고 전화번호 같은 거 적고 자필로 사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중개했다는 게 입증되잖아요. 나중에 몰래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중개계약서잖아요. 일종의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라는 건 어레인하고 계획공개사하고 맺는 거죠. 중개계약서를 맺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중개계약을 안 하고 보통 현장 답사 확인서 이런 거라도 적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레인 데리고 가면 잘 감시를 해야 돼. 어레인들끼리 맡겨놓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 복비나 아끼자 다음 날 만나서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3번의 답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동일한 중개사항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4번에 뒤에 보니까 갑은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이고 얼은 매수인이면서 임대인입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죠. 이런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만 받으니까 밑에 3번에 임대 보증금이 얼마인지 4번 임대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볼 필요도 없죠. 매매에 대한 것만 적용받으니까 매매에 대한 게 그게 5번에 보니까 반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0.5%고 한도액이 80만 원 이것만 보면 되죠. 0.5%면 1호는 5, 8, 40 90만 원이잖아요. 중개 보수가. 그런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80만 원 밖에 못 받죠. 한 사람한테 받는 거 80만 원 1번이고 쌍방 각각 합하면 160만 원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걸 민법에서는 소위 점유 계정이라고 하죠. 집 팔고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5번 인장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답은 3번인데요. ㄷ이 틀렸는데 ㄷ은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합니다. 그래서 11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답 4번이고요. 6번에는 7번은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즉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동그라미 5번에 5번 5번 뭐라고 돼 있어요. 5번 특상태 조건 공금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인데 권 권리 관계인데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않냐 할 수 있다. 그래서 7번에 인적 상이 들어가서 니언이 엑스네요. 답은 7번에 4번이고 6번 안 했죠. 5번 3번이고 5번 3번 했죠. 이거는 5번 3번 7번에 4번인데 6번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6번은 답이 4번입니다. 간판 질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것은 폐업신고 등록취소 사무소 이전 3개입니다. 즉 휴업이나 업무정진은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업이나 업무정진은 다 6월 이하잖아요. 6개월 이하만 하잖아요. 6개월도 안 되는 거 문 닫는다고 간판 뗐다가 다시 붙이면 100만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휴업하고 업무정진은 간판 철거하는 말이 없다고요. 보통 우리 중개사무소 아파트 단지 안에 가다 보면 간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던 장소 인수받으면 간판 새로 달아야 안 달아요? 간판 안 달고 이름만 오리붙여 이름만 대표자 이름만 그게 상관은 특징이 있어요. 모텔 같은 것은 새로 신축한 모텔 새로 간판 담고 손님 몰려간대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런데 식당이나 중개사무소는 오래된 사무소로 가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공신력이 있잖아요. 한 장소에서 오래 하면 그래서 중개사무소 인수하면 그대로 그냥 새로 리뉴얼 할 필요 없이 간판에 이름만 오리붙이면 돼요. 그걸 좀 해보고 해야지 괜히 전부터 투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휴업이나 업무정리는 간판 절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휴업 최대 6개월 이하고 업무정리도 6월 이하만 가능하죠? 답이 4번입니다. 6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입니다. 8번은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할 사항입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9번하고 교과서하고 순서가 차이가 있어요.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9번에 있죠? 우리 교과서에는 8번에 있고 순서만 바뀌었어요. 순서만 제안기방식대로 바꾼 거예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8번에 3번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이 계시던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계사법령에서는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8번 문제가 공인계사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에.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오셨냐 하면 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건 공인계사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에요. 지금 문제는 8번 문제는 공인계사법령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인계사법령상 법정서식은 없어요. 거래계약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서식도 없어요. 공인계사법령상은. 다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가 실무교육할 때 제가 실무교육에서 공법 강의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도 공법이에요. 공법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구혈하는 게 사법이죠? 개인과 국가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개인과 지자체의 관계를 구혈하는 게 공법이잖아요. 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거든요. 계약 체결했을 때도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경상 있을 때도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공법이에요. 이건 합격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9번은 답은 4번입니다. 이중 소속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인터넷에서 5번도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5번은 거짓 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잖아요.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안 하면 5번은 10번은 답이 3번인데 뿌린 자가 그들이라 준 사람이 빼앗는다. 즉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하잖아요. 등록 누가 해줬어요? 등록관청이 등록해줬죠?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해서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10번에 3번입니다. 잔인한 사월에 아마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기 힘드실 겁니다. 좀 힘내시고요. 너무 힘드시면 한 번씩 야외 가서 지금 경주 벚꽃이 만개한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한 번 여행을 갔다 오셔도 돼요. 매니즘에 빠져 있으면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공부 힘들 수도 있어요. 페이스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